너 이번에 거의 천방 갔다 왔다며? 어 근데 얼굴 좋다이야 그치? 우리 주치의 선생님 덕분이야 너 심장을 살게니? 그럼 제일 좋은 전문의 허가서를 주니까 안 뛰던 심장도 뛸 판이야 너 키핀하시네 섭 좋아졌어? 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 덕분이지 미국에선 의사 잘 만나는 게 복 중의 복이야 주치의 잘 만나서 인생 편해 우리 주치의는 모두 한미메디컬입니다 참된 의사들의 그룹 한미메디컬그룹